안녕하세요 저는 이사옷 여긴 설화에요 오늘은 편의점 9군데 다녀와서 얻은 2개 포켓몬빵과 쿠키랑 킹덤빵과 무시무시한 벨벳 케이크에요 이제 한번 먹어볼께요 에? 어떻게 뜯는데? 됐어 됐어 사라야 띠부띠부 실은 따로 보관해 두자 띠부띠루 실은 따로 보관해 놨어요 지금 뭐하시는거죠? 크림이 다 맞혀 위에 탁핑은 뺄께요 오 숟가락이었어? 몰랐어 이곳은 따로 넣었고 책상에 닿았다 한번 이제 먹어 볼께요 먼저 케익 막놓고 케익 이제 케이크를 먹어볼께요 얘는 컵케이크 피카피카 왕복볼 케이크 음 맛있다 팝꽃을 먹자 이렇게 망고맛 망고쿠키가 훨씬 맛있데 그냥 먹고 깨부짜부짜로 열어볼께요 잠깐 앉아 열어볼께요 먼저 열어봐 과연 쿠키럽보다는 처음이지 않냐 맞아 센거 나올거같은데 짜잔 나왔어요 뭐냐면 딸기쿠레페 맛 쿠키래요 와 나 저런거 이런거 처음 본다 귀엽지 않나요 이제 오빠껄 뜯어볼께요 과연 포켓몬은 뮤츠 뮤츠 아니다 통구리인가봐요 통구리? 통구리 이 통구리는 잘 냅두고 이 포켓몬 방 망고 컵케이크 맛은 뭐라고 할까 망고 생크림 망고 케이크 맛인데 망고 건더기가 조금 들어가있네요 이렇게 망고 건더기가 이렇게 망고 건더기가 하얗크는 위에 좀 치즈가 아래도 치즈가 여기 빵이랑 치즈가 연가락 가면서 있어요 멋있죠? 이 노란색은 제 망고 컵케이크 크림입니다 밑에 맞아요 도와줄까 흥? 필기구 다물었어요 필기구 다물었어요 망고 컵케이크가 더 맛있는데 흥? 아니야? 아니야? 포켓몬 맞다 포켓몬도가 하면서 통구리 한번 생각해볼게 어? 형아가 준 포켓몬도가 통통통 튀겼냈지 음 여기 여기 좀 있어 통통통통 어? 바로 나오는 거 싫어? 턴구리 턴구리 탕구리에서 진화 탕구리에서 진화하네요 태어났을때부터 갖고 있던 뼈를 자유재재로 탕구리는 여기 가면을 쓰고 있는 듯한데 이상하게 이 턴구리는 아예 그냥 합체가 됐는데 얼굴이랑? 뭐지? 합체형인가? 웃기다 이번 포켓몬빵은 엄청 맛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는 왜 맛이 없다고 한거지? 뭐지? 알다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또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요 긴이 Kansas check p tells mich 턴구리 그거 여행 이제 續